지난주에도 사실은 이 시간에 얘기 좀 나눴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행보가 점점점 더 실제적으로는 비명계도 동의를 안 하고 있고 함께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당내에서도 비판소리가 많고 혼자서 저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지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는데요 못 봤어요 저도 언론에도 안 나오잖아요 없어요 거의 신경민 전원이시잖아요 딱 한 명 정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파괴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확실히 저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져요 강두권님하고 같이 2차 기자가 해냈잖아요 명품 뇌물 수수 윤석열은 답하라 한동훈은 답하라 답해! 진짜 답해 이 사람들아 이 못된 사람들아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 해놓고 야당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 사건까지 조사해가지고 막 나불나불 거리는 인간들이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한동훈 비리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 고속도로 국정농담만 해도 지금 문제는 6개월인데 달 한마디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 부부 땅이잖아요 대통령 관보에 재산 목록에 강상면 병산이 12필재가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재산이라고 진짜? 여러분 제가 힘을 줬더니 의자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많이 봤어요 41만 보셨더라고요 많이 TV에서 봤는데 그걸 막 다른 TV에서도 셔츠로도 받으니까 훨씬 많이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많이 본 게 제진문 목사님은 제가 호남 민심도 싸납다 호남에서도 쌍용 나온다 저희가 쌍용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 욕을 안 합니다 호남 민심이 제가 이번에도 광주랑 요소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로 광주 하순 요소 갔다 왔는데 진짜예요 다 욕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님 고향 영광에서도 뭐하는 거기 영광 한평적 사람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북콘서트 이런 데니까 품아시 차원에서 많이 오잖아요 다 욕한대요 전현직 구의원 시원들까지 그리고 그 진료도 평가를 받아요? 심사는 누가 하죠? 진료실 그냥 2개워만 해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 가죠 채찍근 이병훈 의원이라는 분이요 안 간다 안 간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령을 받고 또는 내통을 하고 또는 아니면 급발진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양한 막 서류 나오잖아요 김한길이하고 연달라고 그러나 이준석이하고 연달라고 그러나 양양자 믿고 그러나 근데 너무 그러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고 야당 대표까지 하고 사실상 이인자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궁색합니다 너무 저혈합니다 아니 진짜 아니 이낙연 대표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나 이재명 대표나 민인당이라는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순간 급발진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멈춰야죠 지금이 진짜 마지막기에요 진짜 신당 만들면 저는 만고 역적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앞에 두고 이러면 신당 만들어서 각 지역구에서 천폐라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서울 수도권은 여러분 옛날부터 아무리 심판선거에도 김태우도 39%가 나왔잖아요 좀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 제가 말했잖아요 45% 안팎 나올 거라고 문합진 정의원 3표 차로 졌고 허인애 전 후보 12표 차로 졌고 우리가 잘 아는 남영희 위원장도 200표 차로 졌습니다 또 김현정 평택 위원장도 2000표 차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십 표에서 몇 몇 천 표 차가 수두룩해요 서울 수도권은 또 강원도 충청권도 그래요 부산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낙연 신당에 나와서 예를 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윤석열도 욕하는 척하고 이재명도 욕하는 척해서 제3지대는 우리한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윤석열 욕하는 척도 하니까 예를 들면 야당 민당 발표가 한 천 표만 분산돼도요 지지율 매우 낮을 테니까 1% 안팎이더라도 천 표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100표나 100% 천 표만 나와도 당당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노리고 나오는 거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떨어뜨리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을 망하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건 망고역죄가 아니라 희대의 정치공작 사건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엄중한 이인자로서 무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매우 답답했고 개혁이 제대로 안 된 거로 지적을 받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로 바뀌는데 큰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선 패배 원인이 여러 개 있지만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윤석열 같은 괴물에 맞서 싸우겠다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왜 비판을 못 봤으니까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고 당연히 다음 대선에서도 이낙연 후보도 또 나와서 경선할 수 있죠 지지를 얼마 받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에 리턴 매치 많잖아요 야당에서도 보면요 DJ하고 정대책도 여러 번 붙었을걸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기택하고 DJ도 여러 번 붙었고 그리고 경쟁자가 있어야지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와면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이낙연 후보도 나올 수 있고 저는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지만 본인이 연장을 해서 그래도 윤석열하고 싸우고 본전정부에 대한 비난할 때마다 맞받아 치고 조목조목 그러면 국민들이 어? 쓸만하네 아직 정치생명 의미 있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저희는 그걸 제안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럼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예를 들면 대선에서 김부견도 나오고 이낙연도 나오고 이재명도 나오고 떠오르는 새빨 이탄이도 대선후보로 몇 번 잡혔잖아요 이탄이도 나오고 박용진도 나오고 그래서 경선 재밌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들을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의 상식적인 유권자나 주권자로서 제안 드리고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하는 짓에 비합니까 입만 열면 민주당을 음회하고 입만 열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그러고 엑스포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뭐 하셨습니까? 거기 반박했습니까? 아 오늘 굉장히 제가 막 열이 확 받치고 그러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까지 열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부러 좀 짓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저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7일 내내 집회, 데모, 강의, 방송, 고발 사람 만나고 상담, 제보, 제안이 저한테 엄청 이걸 다 찾아다 보면 제 마음도 약간 억눌려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나 스팸 가고 싶은데 회의 영도 한 번 못 가봤는데 저는 회의 영도 한 번 못 가본 사람입니다 진짜로 일본에 갔어요 몇 번 뭐 하러 간지 아세요? 여행이 아니에요 한일연합 데모하러 갔어요 교회도 데모 한일 청년 심지어 교회도 시로 왔더니 신도 여러분 이제 맛있는 식사하셨으니 밖에 버스 두 대에 나나 타셔서 광화문, 촛불집회에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평택 대출위에 주한미군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가시겠습니다 안진근 집사님 십자가 앞에 들어주십시오 미군, 주한미군 범죄 근절하라 막 쓰러져 있어요 십자가에 그거 들고 집에도 못 가고 집에 가서 잠자야 되는데 갔더니 밤 일요일 12시 그것도 일요일 12시 끝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새벽 2시 열심히 투쟁하는 우리 향림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건 풍자 제가 그냥 개그였고요 정말 우리 향림교회분들은 대단합니다 명동향림교회, 강남향림교회 그다음에 천호동의 강동향림교회 들꽃향림교회 그다음에 섬돌향림교회 4개인가 5개가 되거든요 정말 아주 훌륭한 교회고 대단한 교회가 커지면 분가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곤력화가 되고 기득권이 생긴다 그래서 기존의 목사님이 나가요 개척하러 아, 그래요? 네 신규 목사님이 기존 교회로 오고 진짜 무슨 말이냐지 교회의 대형화로 맡고 그다음에 신규 목사한테 나가라는 게 아니라 선배 목사가, 시니어 목사가 나가는 거예요 개척하러 시니어 목사가? 네 그러니까 주니어 목사님이 기존 교회에 있고 그래서 명동향림교회에서 그다음에 강남향림교회 강남향림교회에서 들꽃향림교회 들꽃향림교회가 강동구였어요 그다음에 임보람 목사님의 삼돌향림교회가 저희 이름이 이렇게 4개인가 있어요 참 훌륭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낙연 대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경남도당에 특별당 500만을 냈잖아요 그 말은 민왕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은 문재인 대표님 주변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집권에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님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게 맞았고 그래야 정권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민족 절차를 통해서 80% 가까이 지금도 민왕분들 여론조사 하면 민장치자 여론조사 하면 거의 80% 안팎 지지 받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범야권에서 윤석열 기관의 한동훈의 정권에 만에 맞서는 사람은 이재명 몇 개 대안이 없어요 누가 싸웁니까 그나마 이제 전대표로서 우리 이해찬 전대표님 송영영 전대표님 추미애 전대표님 있고요 그분들도 다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현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몽쳐 싸우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 그건 이재명이 무조건 좋아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개인적인 친서도 좀 다르고 호불호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명환 대표님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재인을 날마다 죽이려고 해요 모든 게 문재인 탓이라 다시 한번 엑스포도 문재인 탓이라고 우기는 놈들이에요 국민들한테 돈 안 쓰는 것은 문재인이 돈을 펑펑 써서라고 문재인은 지금도 모욕을 해요 울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 안 하던 자들이 그래서 청와대 투사하고서 내려보냈더니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지시했다라고 문재인을 수사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는 놈들이에요 문재인은 기소가 안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내가 이긴 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잖아요 총리로 이낙연 총리 반당사 많았어요 개혁생이 부족하니까 발탁했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거로 그러면 다른 거 다 안 하고 대통령이 편의식에 내가 맞서 싸우겠다고 이게 이낙연 대표 첫 번째 돌입니다 이건 사책동자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당신이 신당을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유래하는 정치구도를 만들고 인만념의 이재명을 음해하고 사법 리스크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할 게 아니라 날마다 문재인을 죽이려고 하고 모든 걸 문재인 정부 타수로 하는 저자들에게 내가 맞서 싸우겠다 2인자로서 3인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산에서 쉬고 계신데 평산 마을에서 잊혀지고 싶다는데 제발 그만 좀 거론해라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있었다 잘못한 지역이 있으면 인정하겠다 부동산 민심 악화됐던 거 인정한다 무조건 다 잘했다고 우결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 하면 딱 맞잖아요 총리도 했지 대표도 했지 지금도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계는 나쁘지 않다면서요 저번에는 한담도 했잖아요 평산 마을에서 그러면 저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낙연 연재인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되고 주변에서 엉뚱한 길로 몰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폭망입니다 아무도 가는 사람 없을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이 양식품 거 일부 갈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재명은 악마하는 온라인상 일부 그룹 가겠죠 한님도 안 되는 분들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사자우를 터뜨려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송영일 전 대표 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까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 알 수 오로지 저들의 관점은 고물가, 고유가, 고안율, 공급률, 고부치 시달려는 국민들의 편에서 민생경기 수령해야 된다 야당이 거기에 올인하자 그다음에 야당이 동시에 50% 절반의 전력으로는 윤석열이 한동안 무조건 제대로 맞서 싸워야 된다 할 수가 있다면 총선제는 끌어내야 되고 안 되면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들이 지금 모든 걸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고 이재명, 송영일 중에 올인하고 있다면 똘똘한 채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마음에 안 든 게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한동안은 비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엄청나게 터져 나온다 증거까지 다 잡혀있다 인사기획 의혹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김승희뿐만 아니라 금융위원 새로 뽑았다니까 작년 9월 1일 날 일부 언론이 취재에 들어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제 언론 여러분 묻고 또 물어주세요 한동훈 씨 명품 내물 수 있는지 알았어요 한동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 내물 받았는데 아직도 언론 보도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언론 보도 한 한 50개 뽑아서 드리세요 기자들이 언론 보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윤석연로부터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물어보세요 좀 제발 좀 청계산장에서 천만 원을 소고 입은 건 어떻게 생각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몇 십 년 전 사건까지 시시골골 나불나불나불나불빌 깐죽깐죽 되는 자한테 그걸 못 물어봅니까 내가 기자면 진짜 난 시이 났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서 성인현 대표님 구성장 기간을 말하는 각계 인사 공동성명소도 지금 또 발표하려고요 그러시군요 일이 또 밀려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에서 농성장도 와야 하고 그러시고 내일은 김건희 뇌물수수 윤석열과 공범으로 오후 2시에 오전에 고발장 내놓고 오후 2시에 용산관저 서울에서 농성장에서 검사검사 모임과 민생경 연구소가 공동기장에 간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한 시간은 한 10분 다 돼가네요 열심히 말씀해 주신 안 소장님 감사드리고 어쨌든 송영기 전 대표 구성 입장 실제 심사 관련해서는 오마이티비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보도해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관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마이티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